그게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기도 한고. 그리고 이왕이면 그 얘네들 처음 뜰 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. 어? 떴어요. 응? 진짜 뜨네? 고마워요. 뜬다니까. 예쁘죠? 예쁘네. 왜 이거? 너는 기분이 별로야? 움직였는데? 얘도 곧 뜰 것 같아. 어 뜬다. 뜬다 뜬다. 뜬다. 야 뜬다. 뜬다 뜬다. 야. 여기가. 눈썹이구나? 여기가. 눈. 여기가 입술 내 맘 설레어와 후 그 그 그 내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대주야 어 지금 가 아 아 아 아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